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런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이제 기역과 니은, 이온들 중에서의 막투가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초반에 자극을 주자마자 증가하는 얘가 나트륨이온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증가하는 애가 바로 칼륨이온이 되겠죠. 나트륨이온이 이렇게 막투가도가 증가할 때가 바로 탈분극이요. 그리고 나트륨은 안쪽으로, 세포 안쪽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다시 칼륨 농도가 이렇게 증가하는 시점, 점점점 증가해서 칼륨의 막투가도가 증가할 때, 이때가 바로 제분극의 시점이다. 그러면 이 제분극 때는 칼륨은 밖으로 나가겠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갑니다. 나트륨의 막투가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 그랬어요. T1일 때 막투가도, 그 다음에 T2일 때의 막투가도는 여기네요. 이 Y축 값을 읽어주면 당연히 T1일 때가 높겠죠. 그래서 T1일 때가 크다. 자, T2일 때 칼륨은 칼륨 통로를 통해서 세포 밖으로 확산된다. T2일 때가 이때예요. 칼륨은 지금 제분극에 의해서 밖으로 나가는데 통로를 통해서 나가는 게 맞죠. 맞는 말. 자, 구간 1에서는 이때예요. 이때는 이제 우리 휴지전이라고 해서 분극 상태를 얘기를 하겠네요. 자, 칼륨, 나트륨, 펌프를 통해서 기억이 얘는 나트륨을 얘기합니다. 나트륨은 펌프를 통해서 바깥쪽으로 이제 우리 ATP를 써가면서 능동소송이 되죠. 그래서 세포 안으로 유입이 되는 게 아니라 밖으로 유출이 되는데 ATP를 쓰면서 사용이 될 것이다. 그래서 디그 틀렸고요. 기억과 니음만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